얜 절대 안내리네 저 다른 애한테도 좀 타는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근데 사일러스 쿨타임이 다 줄어들어가지고 후반에 사이드 이길 수 있나 모르겠네 뭔가 못 이길 것 같은데 느낌이 원래도 되게 아슬아슬한데 항상 아! 아 맞숨팔도 못뜯었어 2인거 보여줬는데 아우 어 복구 편안 아 나 이거 라인전할때 오는거 못볼거 같은데 저기 박으면 세네대만 때리고 천천히 밀어야겠다 그리고 상대가 갱이 세진 않으니까 아 아 평타 한대 맞아준거 개손해네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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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왤케 아는거 같지? 왤케 신자호 위치를 아는거 같지 얘가? 왤케 신자호 위치 왤케 신자호 위치 왤케 신자호 위치 왤케 신자호 위치 아니 안죽네? 어 내 풀 아니 근데 좀 더 나오면 나가지 확실히 모르는 눈치였는데 어 이거 못 잡은거 너무 아까운데요? 어 이것도 좀 애매한데 어? 아! 아니 어 이게 이렇게 망하네 어 바텀이 와준다 제발 무조건 들기만 하는데 어 비모띠 수고하세요 너네가 먹어라 너네가 고생했으니까 어우 세게 맞는데? 제와드도 박아두는게 낫겠다 어허 어허 어 무서워 방금 왔으면 살짝 위험했을지도 어 큰일났다 아 왜 이렇게 끝까지 아 끝까지 살걸 아 근데 신차원은 왜 죽었어 신차원은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이 타임만 안 죽으면 되는데 진짜 아 아 이러면 평생 못 이기는데 큰일났네 아 진짜 이 타임만 안 죽으면 되는데 바보같이 한 마리 더 먹겠다고 아 이거 왜 앞으로 나갔냐 아 바보 진짜 난 바보야 아 아 저 인장 4스택을 어떡할까 야 이게 되냐? 상대 6인데? 뭐 어떡해? 아니 아 왜그래 아 진짜 제리가 되게 좋은가보네 얘들이 맥을 못 주네 와 저게 먹어지네 씨 아 아 음 음 전용치고있나 상대? 치고있나 보네 아 우리 바텀 다이브 안되나? 상대 다 근접인데 왕관 리치베인 할까? 왕관 벗겨질 일도 없는 판인데 이게 포텐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기엔 내가 해야될 딜량의 양이 높을 것 같다 아 그리고 모렐로 가야 돼가지고 아 제발 빼줘 게임 터졌는데? 아 게임이 터져버렸어요 덤벼라 제발 아 안 덤비네 3 1, 2, 3, 4, 3, 5, 5, 6, 7, 8, 9, 이제 채골 좀 해야되는데 채골로 돈 당겨야 이길 수 있는데 근데 제리 오겠네 어 잘 묶었다 의시아님 아 저 제리를 저걸 어떻게 해 어 이거 잡으나 아니 오비 안됐나 이거 할만하지 않았나 됐이 빠졌는데 와나가 없어 일단 모렐로 사자 어 나 없는데 아 얘들아 어 어 쭈 아 이거 바텀은 오익 보내는게 낫겠다 난 안 믿어가지고 아 윗길에 룰루가 와도 박았겠네 음 풀이 없어서 살짝 위험한데 타이밍이 여기 와도 박았을테니까 안보이게 돌아가야겠다 여기 여기 넘어왔다 아 내가 한번 안 박아주나 음 음 음 자꾸 경험치 먹으려 하지마라 어 대포가 안 죽었어 뭐야 오익 1대1을 쳐? 아니 오익 1대1을 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버렸네 어 이러면 게임이 좀 운영이 힘들거 같은데 어 안돼 그거는 그건 진짜 안되는데 어 큰일났다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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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 상대 다 상태 안좋아 아 이러면 다 붕 떠버리는데 우리팀 할게 없는데 다 너무 안좋은 타이밍에 잘렸다 용에 영혼을 거는 수 밖에 그래도 또 한타는 몰라 내가 잘 커가지고 아 아니 이거를 막고 해야되는데 근데 이리가 있으면 피오라가 다 미는데 아 일단 가자 삼융이니까 이 차 하나 준다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어 어 근데 억제기까지 밀리면 안되는데 어 상대가 와준다 어 저팀인데 아 그냥 피오라 잡을걸 피오라 잡을 수 있는데 재려한테는 뭔가 홀린다니까 재리를 뭔가 잡아야 될 것만 같은 그냥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건 잡아야 돼 이게 되냐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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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지마 아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해 미안 드리 아 제발 좀 한번 빼줘 이거 나 상태 안 좋아 아니 진영 좀 흐리지 말아봐 그렇게 그 대인 전투도 안 좋은 캐릭터로 울리면 카이팅만 당하면서 아 애들 그냥 핑을 안 찍었으면 좋겠다 애들이 뭐 이렇게 오압 지졸이냐 내려 유미야 내려 유미야 아니 그냥 라인 먹으면서 해야 돼 뭐 하려고 하면 안 돼 아니 그냥 라인을 먹어야 돼 우리 상대가 유도하는 거야 바론 치라고 바론 치라고 아니 용에서 불러들이면 그냥 낙승인데 이거를 왜 자꾸 바론을 칠라 해 아 좀 아 좀 진짜 하나 내 쪽 좀 붙이지 씨 가지도 못하겠네 어 이거 이제 치자 어 이거 이제 치자 어 이거 이제 치자 바론 때리지마 바론 때리지마 근데 정글 불안하게 왜 그러냐 진짜 뺏기면 정글 탓이 아니고 치는 니 탓인거 알지 제 시작 에이 raise 주인공 역시 낙승 예 음 아 나 이러면 타워를 못 때리는데 아 우리 팀도 이제 쎄구나 얜 절대 안 내리네 저 다른 애한테도 좀 타는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나보다 루시안이 훨씬 효율이 좋지 않을까 뭐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오길래 그 니코 W인줄 알았네 어 잠깐만 이거 다 죽으면 끝나는데? 아 리안드리라 못 때려 실화임? 아니 왜 그랬어 루시안아 왜 갑자기 그런 압데시를 한거야 어 이거 업적이 밀려가지고 한번 지면 끝나겠는데? 어 진짜 게임 위험하다 게임이 굉장히 위험해 형대가 한번 잘 들어오면 그냥 끝나겠네 우리 팀 그리고 애들이 뭔가에 쫓기고 있어 진짜 다들 엄청 불안해하는데? 어 우리 루시안 또 저런다 오우씨 오우씨 네네 오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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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와야지 제리야 굿 캐리 캐리